한 일주일 가량 많은 국민들을 참 조바심 속에 그래도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죽음으로 발견이 됐죠. 그리고 죽음으로 확인이 됐고요. 제일 안타까운 건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체험학습할 거라고 학교에 신청서를 내고 아마도 엄마 아빠랑 좋은 곳에 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10살 유나양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CCTV 나올 때 저는 사실 CCTV 볼 때 방송에서도 말은 그렇게 못했는데 아마 그런 생각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이가 잠들어 있는 게 절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어도 근육의 긴장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왜 애들 잘 때도 엄마 아빠 못 끌어갖고 자잖아요. 완전히 축 늘어져 있는 건 그때부터 저는 사실 좀 예감이 불길했었거든요. 결국에는 부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아직 부검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부검 결과가 최종 부검 결과가 세 가족이 다 익사인지 특히 이제 조현아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 펜션에서 뭔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건지는 아직은 그게 아직은 안 나왔지만. 아직은 안 나왔지만. 만약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양병이 의심했던 거는 많은 분들도 그 영상 보면서 아 이거 상황이 십상치 않은 데라고 말씀하실 텐데 만약에 조윤아 양이 펜션에서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목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익사했다면 이건 뭐 법적으로는 자살이 아니고 그냥 살인이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아이와 같이 진짜 차가 물로 뜯어들어가서 세 가족이 익사한 거라고 하면 그래도 살인이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언론에서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야 아이 입장에서 이게 자살이야? 저는 그건 살해당한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 있어서. 우리 판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보러 좋은 곳으로 가자고 어린아이를 설득해서 물에 들어가게 했었을 때 그건 살인이라는 판례가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물론 10살이라고 하면 상당히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안다고 볼 수는 없고 어른들이 같이 어려우니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건 저는 살인이라고 봐요. 변함없이. 그 부분은 어때요? 그건 당연히 살인이죠. 그거를 저는 그러니까 동반 자살 동반 가수족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건 아예 언론에서 빼야 돼요. 결국은 기사는 그렇게 쓰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 아이가 뭘 선택했습니까? 아이가 나도 엄마 아빠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선택이 거의 반 강요되듯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아 얘는 어차피 내가 우리들이 없으면 얘도 살 길이 없어. 내가 데리고 가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런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의 목숨을 끊는 겁니다. 부모들이. 이거는 저는 사실 우리 늘 얘기 나오는 거지만 존속사일보다 더 중요하게 처벌받은다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사건에서 현직 판사가 판결문에 판실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내용이 우리는 살해된 아이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동반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아이의 언어로 말하면 이건 피살이다. 법의 언어로 말해도 이건 명백한 살인이고 살해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유나양이 10살이고 부모가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득을 한들 거기에 오케이를 했든 그거는 이제 사실 동일하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아이에게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희박할 것 같아요. 그냥 아이는 못 모르고 그냥 놀러간다고 해서 갔다가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명백한 살인이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